도헌이가 뭐하긴 했냐 디에20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헌아 너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 좀 봐야 되지 않을까? 오케이 그래서 디에이 어 왜 하나만 했어? 오케이 좀 진동으로 하세요 매너가 없으시네요 예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랬더니 좀 한 토막씩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비 오는 중이니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춥니 그랬더니 자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름 낀 클라우디 쓰는 법은 클라우디 쓰는 법은 C D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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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몸으로 입다 put on 쓰는 법은 put 그 다음 O T put 그 다음 O N O 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붙이는 붙 쓰는 법은 쓰는 방법은 쓰는 방법은 쓰는 방법은 E O O O O T O O 잘했어 굿 굿 그 다음에 화창은 써니 쓰는 법은 S U Q N N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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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요.